오는 사람들이 자기투표소 헷갈리는 모양이죠? 네, 많이 헷갈리는데요. 아, 왜 그렇지? 일주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줄 많이 섰어요? 네, 줄 많이 안서고. 줄 많이 안서고. 거리를 떼어가지고 딱딱. 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데가 힘드네. 그쵸? 거의 다нить 못했다고 해요. 좋은 하루입니다. 어떻게 다른 지켜주ком. 다른건, 다른. 거주기, 고판. 특수기 고판. 아들이다. 아, 그래요. 네. 고판을 받은 후추장. 너는 고판을 받을 때까지 왔어요.